자 두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두번째 썰. 김인성님이 저한테 아까 채팅 보시다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님이 질문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제 없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자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정답부터 말할게요. 여러분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 충신님 조심하세요. 충신님 조심해요. 이미 선 너머. 아까부터 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날이 서있어. 저같은 경우에는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답이 안 나오네. 어 김인성님. 1999.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1999. 저분 좀 재밌는 분이네요.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야. 근데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문 많아요? 질문 주시면 돈해 주시면 돼요. 질문은 질문 많으면 얼마인지 하세요. 이거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고민이니까 4차 산업이 이제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4차 산업의 그러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 4차 산업의 핵심은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맞죠 여러분?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에 의해서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드론도 있고 뭐 IoT 사물 인터넷도 있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3D 3D 프린터 아닙니까? 3D 프린터 그리고 모든 장비를 기계화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 시켜요. 여러분들 뉴스 중에 그런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 아시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현장의 직원을 23%인가 줄여야 된다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노조들이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자의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현장 인력을 한 25% 정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의선이라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얘기했어요. 대표가 현대자동차 대빵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름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느라도 그렇게 할 거야. 기계 공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는 것보다 기계가 들어가서 대신하는 것들이 당장으로 봤을 땐 돈이 많이 들죠. 당장으로 봤을 땐 돈이 많이 들어요. 설비나 이런 거 돈이 많이 드는데 나중이나 10년, 20년 생각하면 그게 더 이득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사람이 들어가는 인력에 대해서 기계를 도입시키고 있거든요. 기계 로봇을 조립한 로봇을 도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거기에 서가지고 일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서서히 지금 사람이 와가지고 볼트조이고 노트조이고 그런 것들을 기계가 와가지고 하나씩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따리 써야 되죠. 아 보따리 싸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5년 안에 25%를 줄인다고 하면 그 줄인다는 게 뭐냐면 신입을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입을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 어 일단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뭐 로봇도 그렇고 로봇 뭐 드론 그리고 3D 인터넷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전기자동차 그런데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로봇이 생기면요 현장 사람들만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 사람들도 더 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4차 산업이 도입되면 현장 사람들 그러니까 현장 인력이 줄은 속도보다 줄어드는 속도보다 사무실 인력이 더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점점 기업들은 사람 그러니까 점점 기업들은 있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사람을 써가지고 돈을 안 쓰는 쪽으로 할 거예요 돈을 안 쓰는 쪽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기업들 지금 보면 막 결제받고 다 하잖아 그것도 전자결제로 바꿔버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손수기로 저가가서 서류를 만들잖아 그런 것도 이제 다 안 할 거예요 종이도 안 쓸 거야 사무실 전산화 딱 돼버리면 사무실 인력 자체가 아예 없어 총무가 없어도 돼 그냥 제가 봤을 때 가장 없어질 부서가 가장 높은 게 총무 부서예요 회계팀 자금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해가지고 다 뭐 장무 남기고 하잖아요 프로그램 하나 딱 또 있다면 그런 걸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프로그램 하나가 딱 또 그러니까 현장에는 1년 몇 명이 줄어들는데 사무실은 그냥 팀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진짜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가도 전자개출하게 되면 전자개출하고 하잖아요 그럼 은행 가면 은행원이 없는 거야 은행은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 보통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인력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무실이 더 빨라 여러분 사무실이 더 빠르다니까 사무실은 사무실은 뭐 단순 판복 안 합니까 사무실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아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기업들은 이미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나 SK는 인지하고 있어 이미 LG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계를 계속 만들 거라는 거죠 계속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4차 산업을 대체할 만한 대체하는 직업군들이 탈생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드론이 있다 하더라도 드론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지역을 다 관찰하지 못하니까 드론이 파고드지 못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는 사람을 써야 돼요 맞죠 아무리 3D 프린터가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못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람을 써야 돼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 여기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세대까지 그렇게 침범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난 장담할 수 있어 지금 4차 산업을 통해 위험을 볼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예요 지금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애들 걔네들이 피해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질문해 주신 분들이 다 성인이잖아 여기 10대 분들 없죠 20, 30대 분들인데 적어도 한 20대 지금 대학교 졸업한 20점부터는 내가 봤더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 걱정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10년 뒤에 저희들이 20년 뒤에 산업이 여꾼이라 되는데 여꾼이라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번다는 생각이 내가 봤을 때는 4차 산업이 도래하는 순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이 바뀔 거야 아마 보통 우리가 회사에 소속해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에 나오는 그 보수를 받고 그걸로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 그걸로 이제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그렇게 하잖아 맞죠? 근데 아마 그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말이 틀렸다 이거 어디까지는 이것도 예상인데 이거 그러니까 좀 요즘 친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정말 더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래도 우리 세대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도 열심히 하면 뚫을 곳이 있어 알았지 그런데 나는 진짜 우려되는 게 지금 10대 친구들이 문제야 우리도 지금 구학력자가 좋은 학교 나와도 막상 치열할 것지가 없어 중소기업 눈 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너무 그런 학벌이 아깝잖아요 제 영상 제 유튜브 댓글 보니까 어떤 분 4년 대 공대 석사 나왔는데 석사 나왔는데 대기업에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중소기업 일하고 있대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학교 학벌이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만한 어렸을 때부터 그 고부더라도 그 많은 재능을 쏟아보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정도인데 그 다음 세대는 오직할 거냐 말이죠 더 들어가기 힘들 거죠 더 더 그러면 이제는 그럼 이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무조건 사무실에 취업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무조건 능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공부가 제일 비효율적인 거 알고 계세요 정말 비효율적이잖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1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1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대학원까지 하면 18년 거의 20년이네 맞죠 2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돈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학원도 다니고 뭐 한양대 그래도 너무 비싸거든요 공대비 500만원 넘어요 500만원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럼 학교 생활까지 하면 대학원까지 하면 거의 한 8억 8천만원 그 정도 돈을 쓰고 그리고 학원 다니고 중고등학교 있으면 거의 2억 이상의 돈을 플러스 알파에 돈을 붙였는데 취업이 안된다 멀리 가자님 뭐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투자 실패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공부만 해가지고 지시만 쌓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부 공부를 통해 직업을 향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루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요즘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때랑 그러니까 우리 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친구들 해당하는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지금 소위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문에 초중학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대기업에는 이제 대기업 아예 채용 자체 닫아버리는데도 지금 몇 군데 생겼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왜 채용을 닫았을까 그 사람은 뽑지 않아도 회사를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갖출 능력이나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들었나 모르겠는데 대기업 중에서는 앞으로 채용 계획을 그러니까 정규 채용은 안 받는다고 단어는 회사를 있어요 삼성은 아니에요 다른 회사가 우리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 공채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수시공채만 하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년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사람 대신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뽑아도 우리는 우리 나름 회사의 시스템이나 어떤 장비만 가지고 돌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돌릴 자신이 있다는 거야 대기업들은 이미 이거 준비가 들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공채가 없어졌다는 건 이미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밟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한 15년 20년 지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 종공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친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어 부모님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어요 딸 학교가 자기 집도 많이 있다 학원도 많이 다녔어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다 다다보니 어떡하겠는가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여기까 있잖아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제가 여기서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어 4차 산업이 완전히 도래하게 되면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사는 세상이 올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때 그때 그렇게 되면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두루뭉실한 수업을 못하게 되겠죠 맞죠 두루뭉실한 수업을 못하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의 공지자들도 칼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 콜 철바토 철바통이 얘기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가 막 정말 믿는 게 뭐냐 공무원들은 손 못 댈 것이다 손 못 댈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아니 지금 밖에 일할 사람도 없고 돈이 안 나오는데 공무원 손 안 댔겠어요 교사가 줄어드는 건 이미 예상했던 거고 이미 그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아니 뭐 나라에 나올 게 없는데 일할 사람이 사무실에 많이 처박혀가 뭐 할 거야 공무원들이 기계 도입 안 해요 왜 사기업들은 기계 도입하고 공무원들이 기계 도입 안 해 서류들 이런 것들 다 전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고있으면 모르겠지만 구청 같은 데 가도 구청 같은 데 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청 가면 그거 있어야 서류 자판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프린터 있고 민원24 있으면 집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굳이 동사무소 안 가도 돼 웬만한 서류 다 집에서도 가능해 민원24 때문에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민원 안내 보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공무원들 우리가 지금 짱이네 막 외치잖아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또 자리 다툼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들 공무원들 자리가 철밥통이 아니라 헤이게이트로 만들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계급정련을 모아버리면 돼요 계급정련 이 계급정련 제도가 뭐냐 하면 특정 직급이 됐는데 그 안에서 진급을 못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적으로 가가지고 진급 못하면 나가는 거예요 계급정련이라고 공무원 제도 현재 공무원 제도에 보시면 계급정련이 있어요 6급부터인가 6급부터 그 6급 직급이 그러니까 그 6급 된 날로부터 한 12년 동안 진급을 못하면 명예퇴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명예퇴직으로 6급인데 모든 9급 사람들이 6급으로 해서 다 나오잖아 맞죠 근데 그걸 8급으로 낮춰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6급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 6급이거든요 근데 8급을 해버리면 8급으로 해가지고 12년 딱 해버리면 8급에서 12년 진급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6급에 8급으로 낮춰버리면 이거는 공무원이 더 이상 철갑통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7급으로 해도 난리나는 거예요 7급으로 해도 7급으로 해버려도 원래는 7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급으로 바뀐 거야 아니 7급으로 낮춰버려 8급까지 낮춰버리면 이제 철갑통 얘기는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망고대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8급에 진급을 하는데 12년 안에 진급 못해가지고 10년 차이 아직 8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이제 아 뭐라도 또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 나 그냥 여기 외빙하려고 왔는데 씨 연금도 또 칼될 수 있어요 지금 칼 한 번 됐죠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연금 있다고 좋아하고 했는데 그 연금도 우리 국민연금 넘는 이상으로 굉장히 기업을 많이 내고 있어 기업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소극 기업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몇 배 더 그 돈을 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한 거야 그 35만 원 우리가 철갑통 철갑통 외치는 것도 4차사로 들어오면 이게 철갑통이 굉장히 깨질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4차사로 완전히 도래하게 되면 철갑통이란 말 함부로 못 꺼내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공무원 가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저만큼 사람들 있을 필요 없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지금 필요한 부서는 그렇게 있어야 되지만 아니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프로관리 말고 우리나라가 국가 지금 국가 집권주의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프로관리 공무원 교사 나라가 망하지 않아 괜찮아요 그거 무슨 근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묻고 싶은 게 있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묻고 싶은 게 있어 그거 무슨 근거로 바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거야 공무원 교사는 나라가 평생 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해 지고 지고야 갈 수 있죠 근데 팔다리 다 잘라버리면 이 공무원이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그냥 몸뚱아리만 놔두면 아까 말했죠 만약 공무원이 필요한 모르는 서류를 사람이 거치는 게 기계로 다 도입시켜버리면 인구도 없으면 그 사람들 앉아야 필요가 없는 거야 인구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사람은 많이 놀고 사람들 그럼 반발 안 일으키겠어요? 뒤집어 없지 않겠어요? 아니 내 일할 일자리도 없고 나도 철바통 와야 돼 저 사람들은 저 안에서 막 하고 있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지 아십시오 어떻게든 저 사람들은 자를 연금할 거예요 세금을 못 걷어두면 인구 없으면 세금을 못 걷어두면 공무원도 예산도 없고 공무원도 돈도 없어요 공무원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공무원 월급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요 아까 님이 말했죠 국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근데 국가가 파산하면 어떻게 돼? 국가가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국가가 파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우리 IMF도 겪었는데 어? 아 지금 근데 지금 세대는 아닐까요? 지금 세대는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막 사람도 막 잘려나가고 하는데 공무원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뭐 대통령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겠어요? 공략으로 어떤 건 없겠어요? 공무원도 쳐내겠다고 하면 사람 다 뽑아줄걸요? 아마 진짜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보세요 공무원들 아무리 긁어모아봐야 우리나라 인구의 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극히 일부예요 근데 나머지 사기업사는 똘똘 뭉쳐버리면 그분들 표 봐봐 공무원들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들 우리가 선거 같은 거 할 때 표심 별로 없어요 표심 별로 없다니까 우리가 사기업인 사람들은 표심이 더 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마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직장만 가지고 일하는 시대는 갈 거예요 사자 산업부터는 우리가 일을 두세 가지씩 무조건 해야 되는 시세가 오게 될 거야 두세 가지씩 그러니까 지금은 어 그렇죠 만화에 백만해자 우리나라 2%밖에 안 돼 2% 전체 인구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된다니까 사기업을 다행인 사람 2천만 명이 넘을걸요 사기업을 다행인 사람 2천만 명이야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 한다고 하면 나도 공무원한테 그렇게 안 해 유사 안 해요 어떻게든 일반 사람도 잡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거의 투잡 쓰리잡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거 이것도 이것도 아마 그 직원도 많이 하죠 이게 현실화가 될 거예요 현실화가 저는 솔직히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뛰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들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가 관두고 하겠죠 힘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추진하는 건 좋은데 지속력이 없어요 지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몇 년 동안 계속하고 말아야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해서 했다가 바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바로 접어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미 겸직규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사 쪽에서는 교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겸직규정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분들이 지금 브이로그 유튜브 찍잖아요 지금 원래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들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떤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안이기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야 공무원 하다가 나오신 분들은 공무원 하다가 나오신 분들은 적 못하거든요 일반 회사 나온 사람들하고 다 다른 게 공무원 하다가 잘렸다 공무원 하다가 그게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현재 공무원들은 근데 아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 3D 포인트는 빠르게 도입이 안 될 겁니다 3D 포인트 빠르게 도입이 안 될 거예요 이것도 내가 말씀드릴게 3D 포인트 돈 엄청 많이 깨져요 3D 포인트는 도입은 되긴 되겠지만 엄청 늦게 될 거예요 몇 개만 될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D 포인트를 세상이 모든 어떤 분야에 다 도입시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값이 너무 비싸요 기획값이 너무 비싸 여러분 3D 포인트가 가장 먼저 도입된 분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에만한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여러분 3D 포인트가 4차 산업 핵심이잖아 핵심인데 3D 포인트가 어디에 제일 먼저 도입이 됐냐 하면 주얼리 쪽에 먼저 도입이 돼 주얼리 제품 디자인 하는데 주얼리 쪽은 2000년대 초반부터 3D 포인트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3D 포인트가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 그런 얘기 있었거든 나도 보석 쪽에 있었으니까 야 3D 포인트 도입되면 보석에서 이제 보석 세공 가가지고 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부탄이 쌓여야겠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도 아직 건재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그게 IP 출력기라고 있어요 그 3D로 출력하는 7제 사이즈에 똑같이 만드는 그게 기가 비싸요 기가 비싸 한 3억 정도 해 그리고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 사람 손이 더 빨라요 기술 발전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죠 사람 손이 더 빠르고 그리고 그것도 5줄을 일으켜 기계도 여러분 생각해요 기계도 5줄을 일으켜요 기계도 졸라 예민한 게 파일이 제대로 봐 이렇게 5줄을 일으켜가지고 만들다가 멈추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연료값 비쌉니다 고장 났을 때 비용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차도 비싸면 차 나중에 고장 나면 더 비싸잖아요 고치는 비용이 맞잖아요 여러분 기계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3D 프린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입이 돼도 정말 필요한 분하거나 소규모만 도입이 될 거예요 대기업도 이거 전방위적으로 도입하지 못해요 돈이 몇천억씩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무조건 물건을 잘 만든다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우리 우리 때는 아직 그렇게 뭔가 빨리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말이 내가 뭐 무조건 맞다 무조건 정답이다 내 말이 맞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나도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뭐 결과는 봐야 알죠 시간 돼 봐야 아는 건데 내 말이 무조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뭔가 안정성과 영원함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잖아 남았죠 그래서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 영원한 거 안정성이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말을 함부로 하기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철박통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우리 때나 몇몇 세대 아니면 더 이상 얘기 못 할 거예요 50년 100년 가가지고 철박통이 이번에는 난 함부로 꺼내마 꺼내지 못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반기요 아무튼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도 얘기하지만 4차 산업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 바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입되기 힘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갑자기 갑자기 로봇이 와가지고 우리 집이 하고 그런 세상은 영화에서만 존재하니까 그냥 우리 하드님 계속하고 그냥 4차 산업이 어떻게 오른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